아름다운 전통의상을 입고 천안시립무용단이 입장합니다. 충남을 대표하고 천안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핸드적인 전통증에 대한 진중한 탐색으로 예술적 성취와 확장을 시도하는 다음 참가팀 천안시립무용단입니다. 시립무용단팀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의 춤재, 한국의 춤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천안시립무용단입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우아하게 입장을 했고요. 천안시립무용단이 준비한 퍼포먼스 함께하겠습니다. 천안시립무용단입니다. 천안시립무용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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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